사사바를 얻어서 기초에 더하니까 지금 세계를 봉헌 대가 심해지요. 이게 우리 집이 늘어난 거예요. 남편이 도자기를 사사바를 다양하게 만드는 의상 이렇게 여러 가지 사사바를 감상을 하고 차도 마셔볼 수 있고 거기다 또 내가 차를 하니까 또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차를 가서 계절 가는 일이 쉬운 일을 하는 거예요. 되게 그냥 녹차 그냥 그렇지 않아요? 아빠부터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. 그냥 보통 녹차 찻잎 우려내는 거 그거 맛있지 않나요? 일본에서 먹는 차 아니요. 이거 한국에서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말차를 배우지 않고 한국은 그래서 이 차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한 다음에 아주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서 말차를 배워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말차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저는 이게 일본에서 마신 차인데 저번에 가도하시는 분이 와서 이 차를 이렇게 해갖고 주셨거든요. 아 일본이 이렇게 먹는 거 우리 찻잎이라고 해서 먹고 흔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찻잎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깐 안 해 주지 또. 내가 안 해서. 저번에 한 번에 그냥 쭉 따라서 민망하잖아요. 저번 우리 여섯은 그냥 손을 따라 내면 되잖아. 할 수는 없지구나. 이것들 특별히 이렇게 해 주는 거야. 차도 이게 엄청 비싸잖아요. 엄청 비싸요.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 차도 비싸지. 그릇도 비싸잖아요. 거짓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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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님도 한 잔 들어와요. 기사님, 차 드세요. 차 드세요. 단자가서 못 마칩니다. 아칩니다. 아칩니다. 그리고 이 차가 조금 좋은 차예요. 전장 tiempo 편의و 안 center에 차가워 받 ambos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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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alış답니다. 전장은 조금 prayer Side Stay On Dog Salt. 감사합니다.